이 꼬로 밥 먹고 머리 자르자. 어디 머리 자요? 머리. 삼촌이 옛날에 이발병이었어. 삼촌이 머리 잘라줄게. 진짜 멋있게. 제가 이발병 출신인데 그 친구들은 안 움직이잖아요. 그치. 애기랑 다르다는 걸 제가 몰랐던 거죠. 쉽지 않았어요. 좀 위험하기도 하고 살짝. 걱정되고. 머리 자를 건데 어떻게 자르고 싶어? 여기. 여기? 너무 길어? 여기? 응. 여기 잘라줘? 응. 와, 쉽지 않은데 애기머리 자르는 거. 이게 니꼬로 뭐지? 가위야? 응. 꼭 니꼬로. 가위가 약간 무서울 것 같아요. 위험하니까. 얘가 고개를 움직이다가 확 다치면 안 되니까. 와, 근데 니꼬로 되게 얌전히 가만히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가만히 안 있어요, 보통 애들은. 니꼬로 뭐 있어요? 최고야, 니꼬로. 아, 근데 저 소리 무서울 수도 있을 것 같아. 너무 예뻐. 이거, 이거 할 거야. 재밌는 거 할 거야. 아, 소리가 좀 무섭죠, 소리가. 이게 소리야. 이거? 이게 소리야. 무서워해. 아, 좀 무섭지? 할 미만 봐, 할 미만. 이꼬로 할 미만. 아, 움직이지 마. 다치잖아. 비즈야, 쓸려. 아파. 아파. 니꼬로 움직이면 아파. 눈만 돌아가, 눈만. 아니지. 니꼬로 진작했어. 움직이면 아파 이러니까. 눈만 돌아가죠. 귀여워. 다 됐다, 다 됐어, 니꼬로. 아유, 잘했다. 아유, 움직이면 다쳐요, 움직이면 다쳐요. 갑자기 움직이면 안 돼? 왜, 왜, 왜? 할머니만 해, 할머니만 해. 할머니. 아니, 어, 꼴 파 여기. 아. 아니, 어, 꼴 파 여기. 아. 거울, 엄마 거울, 거울. 거울이, 거울 보고 싶어 가, 거울. 이걸로라도 봐. 이야, 예쁘다. 보여? 보여? 좋아? 좋아? 잘생긴 걸 알아? 여기 완전 괜찮지, 니꼬로 지금. 니꼬로 해봐. 아니, 이렇게 올려서 봐. 어,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오. 오. 니꼬로. 너무 멋있어, 너무 잘생겼어, 지금. 니꼬로 너무 잘생겼어, 니꼬로 너무 잘생겼어. 거울 저러고 보고 있었구나. 아, 머리 예쁘게 잘 자라시는데요? 그러니까, 시절부터. 제가 약간 덱스 느낌 내주고 싶어가지고. 이 라인이 되게 예뻐요, 이 라인이 되게. 너무 쉽지 않거든요, 저렇게. 맞아, 쉽지 않은데. 됐어요? 두 번만 더 하면 됐어요. 네. 우와. 뭔가 약간 진짜. 아, 잘 자르네. 그거 같은데요? 오케이. 니꼬로 씨. 네. 2벌 다했습니다. 니꼬로 짠. 우와. 우와. 잘 잘랐어. 진짜 예쁘게 잘 잘랐어. 여기 조금만 이렇게 스타일링 하고 있네. 삼촌이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할미가 좋아, 삼촌이 좋아? 삼촌. 어? 했어요, 했어요. 삼촌이라고 했어요. 삼촌이라고 했어요? 빨리 안 하죠. 아,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고마워. 이 꼴로 삼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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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끝. 역경이라기보다 본인의 얼굴에 물 뿌려먹거든. 그게 역경이 될 줄을 몰랐어. 너무 행복했어. 아, 나도 아이 낳으면 내 조카한테 이렇게 한 것처럼 내 아이 낳으면 나 이렇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들고 난 진짜 너무 행복했어.